오 멜깁슨 아저씨 오랜만 시작부터 총을 써내요. 아 이럼 궁금하지. 여긴 초콜릿국 벨기에 임무 수행 중인 요원 커빈스키 일행. 명령대로 조심스레 침입을 하려는 순간. 요원 한 명 킬. 만만치 않은 타깃의 공격에 동료 맨슨 요원을 구하러 가는 커빈스키. 빡빡이 형은 살았대. 죽었습니다. 타깃 검검 미션 석세스. 이 사건의 전말은 5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쇠사슬에 묶인 한 아저씨를 닌자 보면 아저씨가 신문하고 있는데요. CDF 조직의 설립 목적은 독재자 반달의 엘미즈 다위를 몰아내는 것. 그런데. 이 신문은 테러본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기 위함인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. 허탕신 복면 요원의 정체는? 어? 말포의 아버지가 아니라 빌리언이죠. 그래서 여성 요원 비서 투입. 그렇지.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터치해야죠. 다시 현재. 아까 그 초반 폭발 현장에서 빤 쓰러나던 요원들은 비행기로 목표물을 옮기는 중. 그런데 저 목표물은 도대체 누굴까요? 사실 이 작전에 투입된 요원들과 심문을 하고 있는 이쪽 팀도 전부 멜깁스농의 소나기에 있었고. 진행시켜는 미쿡도 똑같네요. 아무튼 한 가지 흥미로운 건. 이 세 요원은 서로를 전혀 모른 채 훈련 한 번 없이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거. 그런데 밀러에게 메시지가 날아옵니다. 그리고 멜깁스농은 신문팀 쪽에. 묘한 명령을 내립니다. 그리고 비행기 내에서도 일이 벌어지기 시작. 비행기 조종 실물이 잠기고 급하게 하강. 신문팀도 꼬이기 시작합니다. 오 지자스. 다시 비행기로. 이젠 지들끼리 싸우죠. 이 영화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자주 이야기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. 초집중하지 않으면 내용 이해가 살짝 어렵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말포이 아버지 빈 노원이 정리를 해줍니다. 이 영화는 정리를 잘 미리 공부한다고 하네요. 이 영화는 정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. 이 영화는 정리를 제공하는 거. 이 영화는 정리를 잘 모르겠는 것이죠. 이 영화는 정리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고 비행기 쪽도 빙빙 돌려대긴 마찬가지 서로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네 니가 가짜네 이러고들 있죠 쉽게 말해 이건 함정이다 그리고 그냥 막내 요원인 줄 알았던 비서와 경비원들의 심상치 않은 행동 알고 보니 멜깁스 롱이 신문팀의 비서요원까지 뽑았다는 게 밝혀지죠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힌 인물들의 관계 과연 세 명의 요원이 이송 중인 복면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신문팀이 두파로 갈려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영화 에이전트 게임을 감상해 보세요 이 모든 복선을 후반부에 결국은 회수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해서라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기목회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